아, 나왔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그래도 뭘 누르시는데요? 아마 이렇게 꺾으시는 거를 잘 하시니까. 후렴구 같은 게. 이런 거 하시면 잘 꺾지 않아요. 아니, 거부음마 살짝. 이거 돼요? 야인이야? 저도 가사, 가사.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드는구나.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야이야! erson국대회? 야이야, 야이야! 야이야, 야야... 우와! 무슨 소리 what? Alto의 소리mind! 우와, 축소해서 모 determ. 너무너무 잘먹어, 저희가. 너무 잘 묻어. 이거 바로 또 작업 들어가셔야 돼요. 아이고, 들어가야 돼요. 댄스 천재 두 분의 최초 공개 콜라구. 이거 너무 좋아. 나 이 노래 더 좋아, 이 곡이야. 아가씨, 다크빛. 댄스 미! 댄스 미! 댄스 미! 댄스 미! 댄스 미! 여기 댄스 미! 댄스 미! 댄스 미! 정말 잘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 따로 만나서 연습한 거예요? 아니요, 진짜 처음으로 맞춰. 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바로 공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최고의 무대였다.